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검찰에 가면 대부분 불지 않습니까 검찰의 수사관들은 산전수전 공중전 해상전까지 다 치룬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피의자의 소위 언어 표현이라든지 비언어 표현 같은 걸 다 고려해 가지고 피의자를 여러분들 공략하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대부분 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스스로 자청해 가지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법인카드를 본인이 썼다 이렇게 주장했던 그 한 측근이 이화영 측근이 여성 분입니다. 그냥 검찰에 가서 술술술술 불어버렸습니다. 수사관들이 상당한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지금 차게 됐습니다. 아니 최척근이 쌍방울그룹의 여러분들 법인카드를 본인이 썼다고 여러분들 나올 정도였으니까 법정에서 그렇게 진술할 정도니까 법정의 허위 진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죄를 묻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을까 이런 걸 다 털어놔 버린 겁니다. 검찰 가면 다 부는데 그러나 백행동의 로비스도로 알려진 김인섭 씨 70세 정진상 씨 김용 씨 김만배 씨는 안 물겠죠. 그러니까 상당히 그분들은 고수인 겁니다. 이화영이 아마 이제 참 이것도 보면 쌍방울그룹의 김성대장이라는 양반이 뭐 좀 약간 지저분하게 돈을 모아 가지고 쌍방울그룹을 인수한 걸로 세상에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좀 통이 크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을 잘 만지는 그런 걸 가지고 돈을 많이 번 것 같아요. 그건 뭐 상당한 재주인 거죠. 불법적으로 뭐 벌었던 안 벌었던 간에 재주는 재주인 거죠. 그런데 그 김성대 씨가 저는 어떻게 생각했는 건 사람이 뭐 세상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험담을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아주 뭐 야박하거나 쬐쬐한 사람 같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김성대 씨가 이화영 경기도 부지사하고 한 20년처럼 교분을 하면서 형아워하면서 참 서로가 교분을 깊게 나눴는데 지금 와 가지고 이화영 씨가 저렇게 쌍방울그룹이 대북 여러분들 대납한 것을 다 쌍방울그룹 대북 사업을 위한 거지 우리하고 관계없다 이렇게 하니까 기가 찬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이 양반이 주식시장을 잘 아니까 뭐 사모펀드 같은 걸 하나 만들었어요 조합을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절친들 친한 사람이나 계열수나 사장들한테 지분투자를 하게 한 겁니다. 본인이 돈을 벌여야겠다는 게 아니고 그걸 좀 뻥튀기 해 가지고 재산을 좀 정식시켜줘야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한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회장님이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는 취지에서 척근들을 제우스 1호의 조합원으로 투자했습니다. 이 제우스 1호라는 것이 100명이 만든 투자조합인 사모펀드 비슷한 것 같습니다. 2017년에. 그래가 이 돈을 가지고 코스닥 상장사인 나노스의 주식 3천만 주에 해당하는 전환사체를 주당 500원 걸로 인수해 조합원들에게 주식 전환권을 안겼다. 이게 이제 테마주가대가 엄청나게 주가가 뛰었던 모양입니다. 물론 이제 그게 이제 꺼져버렸지만 그러니까 김성태라는 양반을 이런 사례 이런 예화 하나만 보게 되면 그래도 사람이 이렇게 좀 보스 기질도 있고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끌어가지고 끌어당겼을 때 그 사람들한테 뭘 좀 챙겨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 같아요. 그렇게 한 20년 동안 교분하면서 국회의원에 나와 가지고 야인생활 하니까 법인카드도 주고 그다음에 사회의사도 쉽게 해가지고 밥을 먹게 살게 해 준 겁니다. 이화영 씨를. 그러니까 이게 보시게 되면 이 양반이 이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에게 제공된 쌍방울그룹 계열사 법인카드를 자신이 썼다고 주장했던 이화영 전 부지사의 여성분입니다. 최근 검찰 조사에서 제우스 1호 투자조합 실투자자가 자기가 아니고 이화영 전 부지사다 이렇게 이야기 한 겁니다. 제우스 1호의 실제 조합은 내가 아니라 이화영 전 부지사다. 아주 빼아픈 여러분들 변심인 거죠. 어떻든 이 여성분을 수사관들이 잘 이렇게 마음이 바뀌도록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일관되게 이화영 씨는 그게 자기가 투자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걸 그냥 그대로 그냥 검찰 수사에서 이렇게 털어놓고 그 다음은 또 그 여성분은 당초 법정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뇌물 혐의에 방패를 자처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것도 쌍방울 법인카드를 실제한 사람은 나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것도 여러분들 돌변해가지고 아마 이화영 씨가 쓴 것 같다. 법인카드를 내가 썼다는 그런 여성분이 태도가 이제 바뀐 것. 그래서 이제 뭐 이화영 씨가 제대로 불지는 모르겠는데 어떻든 간에 이제 들통이 난 거죠. 거짓말한 것이. 이게 보시게 되면 이화영은 은인 이고 쌍방울 법인카드를 내가 썼다. 이 정도니까 엄청난 척근일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변심을 한 겁니다. 쌍방울 법인카드는 내가 썼고 이화영은 몰랐을 것이다. 이렇게 한 사람이 검찰 수사에 임하니까 다 그냥 불어버린 겁니다. 세상이란 것이 a 씨는 범죄수익언니 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상태인데 최척근의 변심이 결국은 이화영 씨에게 일격을 가할 것이다. 그런 내용인 거죠. 어떻든 간에 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명백한 그런 범죄 행위처럼 보이는데 그걸 끝까지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대단한 사람들인 거죠.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